여러분 안녕하세요. 드라마빈스 이용자 여러분, 배우 이정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어 처음 써봐요. 드라마빈스는 K-콘텐츠를 사랑하는 영어권 한류 팬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팬 커뮤니티라고 들었는데요. 한국의 드라마,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도 역시 드라마빈스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주 봬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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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